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저희 엑소 K가 2013년에 코롱 모델이었는데요. 올해 2013년에 또 이렇게 전 멤버가 다 같이 함께 모델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신호대도 없이 장난해 하얀 웃음 웃을 때마다 거리에 있는 한 여인에게 빨간 신발팀과 파란 신발팀이 자신의 신발을 선택하게 하려고 서로 댄스 배틀을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엑소 내겐 오직 너 내겐 오직 너 너를 위한 엑소 나를 받아줘 나를 받아줘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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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스포츠와 엑소의 공통점은 정말 다양한 개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오롱스포츠 정말 다양한 아웃도어를 이루고 있고 저희 엑소도 12명 모두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오롱스포츠 영나도 공포 레가 코오롱스포츠라고 해서 아웃도어 신발 그러면 산에서 등산하거나 어려운 지형에서 신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무브엑소 신발은 저희가 신고 춤을 춰봤는데 굉장히 편하고 오랜 시간 광고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또 춤이 잘 춰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편안합니다. 열심히 췄어요. 정말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춤출 때 너무 귀여워요. 자신감이 또 생기네요. 팬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X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veryday Move! XO의 스니커즈, 코론 스포츠!